남편의 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 엄마야 아까 조금 전에 들었을 때 참 열심히 사셨는데 진짜 손봉을 물 마를 날 없이 사셨다고 그러거든요 혼자서 전전긍긍 남편이 있어도 남편의 자리가 빈 거나 마찬가지고요 아들 하나라고 그랬지 아까요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도 왜 이렇게 부모 마음을 모르는지 모르겠고 아까 유사 내면서 대활용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엄마가 점집을 다니는 이유는 어떨 땐 심장이 발랑발랑 뛰네 집안에 이런 내역이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들한테 오나 더 전전긍긍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 언니도 어디 가면 심간물 있다 그래서 네 팔자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안 가고 고집으로 눌러서 고생을 하는데 아들까지 내려갈까봐 진짜 이름난 곳 버스 타고도 많이 다니셨어요 아들 때문에 그때는 몰랐어요 아들한테 갈 줄 모르고 혹시나 우리 둘이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선생님처럼 다 말머랑 뛰시고 할머니 때부터 아무도 안 부르셨어요 고입된 새가 안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하셨다가 엄마가 안 하셨어요 말머랑 뛰시고 손님 받고 이런 거 차이점 없이 안 하시고 집에 단지만 모시고 하루 당시에 그러는 건데 엄마가 되게 잘 보셨어요 엄마가 언니도 그 길에 내려온 거 아셨잖아요 근데 엄마가 살아서 인지는 맨날 저한테 저기 뭐야 저 자식이 저의 집은 4남매인데 다 있다고 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막내 남동생이 좀 좀 거의 강하다고 다 있긴 다 있는데 저도 결혼했으니까 남편 출가 예의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실 때 맨날 당신 다 가지고 가신다는데 돌아가시니까 더 자식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게 인간으로는 가져가고 싶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신명이라는 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엄마 돌아가시고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신명은 공중에 떠버리고 누구 하나 나를 우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 식구마다 치는 거거든요 네 아들 몇 살이에요? 토끼띠 토끼띠 토끼띠라는 게 그러니까 서른 다섯이죠 이름은? 신 예 대정 대 예 사시는 데는 어디예요? 다재 군인이에요 다재 사요 지금 군인이에요? 네 지금 군인이에요 이제 그만들려고 그러는데 하 근데 이제 진급은 진급이 안 될까 싶어요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내가 붙들고 있어요 너는 그거 나오면 안 된다 네 너는 그게 네 길이다 네 근데 이 사람 되게 똑똑하거든 얘는 내가 벗을 때 네 그러니까 왜냐면 딴 사람보다 진급이 늦어요 그래서 얘가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길이 진짜 맞는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해서 엄마는 열심히 빌고 다니고 이 사람 때문에 빌고 다니는데 엄마는 여태껏 빌었는데 이분 태어났을 때 죄송하지만 집에 상이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엑잎이 아기 배에서 1년이 넘었냐 그 정도에 들어가신분이 그때는 시아버지는 백일전에 들어갔는데 백일? 예 여태껏 옥타마기 전에 들어갔어 그리고 남뒤 사촌넘들 모르겠어요? 근데 여태껏 점찍하면서 그거 안 나왔어요. 얘 애기 가졌을 때 상문살을 타고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애기가 심카물도 있지만 거기서도 많이 휘둘린다 그래요. 그러니 아들 하나 있는게 진급이 척척되면 좋은데 그게 안되고 또 성질머리가 더러워요. 미안해요. 욱해요 성지. 남한테는 잘한다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집안 식구한테 덜덜덜 그러고 고집세게 그러고 할거면서도 딸거면서도 엄마 속을 쏘인다 그러거든요. 엄마 이 사람 군대 보내길 잘하셨어요. 군인 안됐으면 이 사람 아무것도 안됐어요 진짜. 이거 어디가서 찔끔 저기가서 찔끔. 얘는 군인을 만들고 팔자인지 몰라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수위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얘는 군인을 가라. 지 군대는 안 온다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높은 사람이 딱 보고는 얘가 다. 축하가 된거에요. 딱 너 삶을 도와라. 그래서 장교로 가게 된거에요. 줄은 잘 탔는데 승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디니 이게 착착착 되는 얘가 재미가 있어서 할텐데. 지는 열심히 하는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는. 올해도 승진운이 있어요 보는게? 올해도 안됐죠. 안됐어요? 사실 올해도 보는게 있어서 대야되는 눈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저한테 유혼하셨어요. 정신이 왔다갔다 하시고 엄마한테 간결하도록 하셨는데 여기 군무님 병원에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정신이 왔을 때 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걱정하잖아요. 저희 집안이 명도 좀 짧고 하니까 엄마가 그랬더라고. 수가 운때가 더디다 하면서 속상해하지 말라더라고. 애는 남들보다 넓게 운이 트인 운이니까 그냥 속상해하고 마음 끓이지 말고 그냥 물을 듯이 그냥 마음을 줄어라 하더라구요. 나이가 이제 애가 30후반이 되야만 이제 제대로 운을 타니까. 딱 엄마가 살았서 저한테는 왜 저를 미워하셨어요 엄마가. 신이라서 엄마가 진짜 미워하셨어요. 개형보다 더 했어요 저한테는. 근데 생존이 난데 엄마한테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내가 팔자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안 했는데. 아들에 대해서 그 말 한마디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네가 속상해하지 말고. 안다 박다 하지 말고. 떨어져 살아라 하더라구요. 그래야만이 네도 좋고 자식도 좋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그게 멀리 남아있었어요. 애가 군이 되가지고 진급이 안될 때는 또 마음을 피우고. 아들이 많이 흔들리더라구요. 지금 주위사람들은 다 된다고 그랬죠. 원래 된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애가 이것도 못해 성격이. 이렇게 좀 해야되잖아요. 두 사람한테 좀.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이 진급이 되고. 주위사람들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애가 보고. 그런데 막상 조금 열어보면. 안 돼요. 꼼꼼한 놈이 되잖아요. 일도 뭐 열심히 하지 않는 놈이. 엄마 이사람 서른다섯이 아니라. 마흔하나가 되어야 핀닷솔이 나와요. 30대 넘어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분이. 어떻게 변하냐가 문제죠. 이거를 그만두냐. 그래서 지난 내년에도 만약에 안되면은. 안되면은. 제가 상기니까 복무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무 시험치에 모의는 있으니까. 네. 군무 기간이 없으면. 이것도 좀 있어야 되겠더라. 줄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그런 게 하여 없으니까. 완전히 없어요. 애는. 그러니까. 지가 모의는 있으니까. 군무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진급하는 게 없잖아요. 벌써 이래가.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차라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군무는 진급하고 상관없다든지. 아니죠. 군무는 진급을 해야죠. 군무는 해야죠. 그러니까 시험만 치는 걸. 네. 시험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하고. 그래야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죠. 공부는 지가 좀 하려고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왜 자꾸 마가 낀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제가 좀 답답한 거네요. 예. 그 원인이. 제가 말한 게. 이 얘기는 분명히.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애기. 두세 살 될 때까지 상문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태아룡이 있는데. 엄마 태아룡 풀어준 적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얘를 막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이 상문과 태아룡을 풀어주게 되면. 공무원을 하던. 군인이 있던. 진급이 여태껏 못했던 걸. 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운때가 있다고 그래요. 보는 게. 착착 올라간다 소리가 나와요. 아니면. 마흔하나까지 기다리세요. 마흔하나에 진급은 하나 있고요. 마흔셋. 근데 마흔 넷셋도. 얘가 환란의 끼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내년 아니면 후 내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또. 그니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해야 되려면 어머니. 이 상문과 태아룡을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진급이라는 게. 이 파티에 꼭 해야 되고. 예? 죄송합니다. 이름 말했는데 괜찮을까요? 응 응 해줘요. 이 파티에 딱딱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사람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넌 묶였구나. 윗사람들이. 내년에 해줄게 하는데. 딴 사람이 또 와봐. 아. 그니까. 인간의 힘으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주도. 많이 공을 들으셔야 돼요. 엄마가 시집갔다 해도. 엄마 그쪽에. 이 정씨. 신씨요? 네. 신씨부리도 만만치 않다 그래요. 네. 신랑도 있어요. 군무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 이 아들은 더 심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모셨던. 단지도 다 없애고. 단지요. 네. 어머니가 모셨던. 단지도 없었으니. 그 벌선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생전에 엄마가 언니를 미워하는 건 단 하나예요. 한 가지 때문에. 신기 때문에. 내가 이뻐하면 얘한테 신기 갈까봐요. 너무 미워했어요. 네. 신의 싸움이었다 그러거든. 미워도 그냥 미워한 정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신의 싸움이었어요. 신명의 싸움이었다 그래요. 응? 그렇게 미워할 수 있어요? 네. 신명에서 그러면 왜. 내 자식 받는 거. 못 봐야 하니까. 억제. 마음은. 엄마 마음은 더. 심했겠죠. 근데 왜. 엄마 진우기도 안 왔어요. 천도제는 제가 드렸어요. 엄마가 천도제를 지낼 게 아니라. 엄마는. 이걸 모셨던 분인데. 천도제를 지내면 어떡해. 9월 5일에 선생님이 없는 돈 끌어서 해 줬어요. 천도제를 지내서 지금. 천도제 말고. 원래 9월 5일에 한 번 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에서 다 하신 거예요. 아니요. 한 번은. 9월 5일에 해 준 거는. 저기 송타 용천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할머니가 해 주셨어요. 9월 5일에. 9월 5일에 뭘요. 부처사님도 옷 다 태워 드리고. 돼지 잡고 해서 다 해 드렸어요. 요번에요? 네. 9월 5일에 해 드렸어요. 없는 돈 들이 가서. 할머니가 한 번 해 주라고 하셔서.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상문하고 이렇게 풀어냈어요. 대아려. 오늘 애들 옷들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준비해 가지고. 근데 풀어낸 게 없다는데. 할머니 거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풀어내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쪽에서 엄마 태아령 얘기 했어요? 애기들 옷도 다 사서.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감아 가지고. 이렇게. 이름 써서. 이렇게 해 가지고. 태우시잖아요. 태우셨어요? 우선은. 9월 5일에 하셨다니까. 그러면. 어머니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꼭 가서요. 거기를 집에. 네. 근데 그날 선생님 제가. 제가. 대를 한 번. 잡아봐야더라고요. 그분. 대.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그리고. 신당도 사가 보니까 안 흔들리고. 동성들은. 막내도 고입세가 안 받고. 이제 큰아놈도 다 와 봐도 안 돼. 제가 한 번 잡아봤어요. 복치는 어르신이 남자분이신데 그 분이 제가 암이잖아요. 제가 한결됐거든. 지금 최장암 걸려가지고 전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 부사님이 얼마 산다고 전적하겠냐고 부사님. 제가 참으니까 배가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어머님 영줄은 그래도 전이는 안 되실 거예요. 전이가 지금 됐어요. 아니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냥 거기까지만 될 거예요. 죽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죽어 죽는다고 하면 내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죽어 죽는다고 하면 정리를 하고 마음을 다 피울 때인데 어느 분도 죽는다고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죽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내년부터 3월 4월이 나면 그때부터 야구과 올해까지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이 돼도 거기까지만이다 그러거든요. 대상 안되고 내년부터 좋아진다고 죽지 않으니까. 어머님 안 돌아가시니까. 자꾸 마음이 비워져요. 그리고 자꾸 아들 때문에 신경 쓰고 그러니 더 그러시거든요. 더 힘드시니까. 동생들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안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저희 집안은 미국산은 언니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언니는 종교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옛날에. 스무살 때 아예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언니는 너무 싫다고. 우리 집안이 엄마도 싫고 다 싫다고. 미국산을 만나고 미국산을 만나고 미국산을 만나고 미국산을 만나니까. 언니는 또 그게 미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다. 제가 보기에는요. 무당이니까.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따로따로 다 굿을 하셔야 돼요. 왜? 시집장과도 같고. 그 부리도 있고. 한꺼번에 굿하면 굿도가 없어요. 저는 이제 신하고 살고. 큰 남자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막내는 또 이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부리가 다 틀리거든요. 저는. 저는 언니는 신시부리에요. 시댁 부리에요? 예. 신시부리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는 거고. 갔다 온 사람도. 그저 시집을 갔기 때문에. 남다에요. 예. 갔다 왔으니까. 부리가 또 틀려지고. 그러니까. 각자 굿을. 해야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야만. 풀려나가요. 한꺼번에 모여서. 선생님. 어떤 사주에요. 제 사주는요. 이렇게 평생 일만 하고. 맨날 이렇게 아프고. 아니에요. 고생 다 하셨고. 그. 9월 5일날 일하셨잖아요. 그러니. 2년동안 거기 잘 꾸준히 다니세요. 예. 돈 없으면 그냥. 그냥 가서 절만 하세요. 꼭 뭐 사우라는 얘기 안 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하루가 되면 가서. 절 3번 하면서. 내 새끼 도와달라고 그러고. 1년 약간 넘어서. 엄마가 2년만. 제대로 공들이면. 괜찮으실 겁니다. 저는. 선생님. 저는. 몸은 더 이상. 낫다시지 않겠어요. 대수대명은 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거기 꼭 다니세요. 어디 이제.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금방 죽지는 않겠어요. 예. 금방 죽지는 않겠어요. 네. 진짜예요. 네. 나 할 수 있겠어요. 이 병에. 치료하면요. 그러니까. 정의는 더 이상 안 된대요. 어머니. 네. 그러니깐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네. 괜찮겠어요. 정하실 것 같아요. 네. 괜찮겠어요. 저기. 저기. 태아랑하고 애씨 있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 아들. 그걸 풀어주면 어떻게 풀어주면 되는 거세요? 음. 이거는 뭐 큰 굿이 아니에요. 네. 조그맣게 풀어내는 거고요. 네. 그거는 카메라 끄고 얘기하면 되고요. 네. 보이실죠? 네. 네.